이게 웬 날 벼락?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? 영상으로 역시 만나보시죠 골목길을 지금 저렇게 나오는 오토바이 갑자기 뭔가를 차량 쪽으로 휙 던졌어요 바로 쓰레기 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아마 옆에 있는 풀밭에 몰래 버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심한데요 이거 풀밭에 버려도 잘못이고 그렇죠 옆에 있는 차량에 저렇게 묻었는 거는 차량 입장에서는 차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경악할 일이죠 지금 잡혀 있는데 저 오토바이 저분이 하시는 건데 어제 12시 40분쯤 울산 북구 한 식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심으로 먹고 나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내 차가 온통 쓰레기 더미로 덮여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유리창에 있는 게 뭐냐 확인해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였다는 거죠 블랙박스 영상을 이게 정말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보니 아니나 다를까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금 차량에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분명히 저 부분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빨리 가셔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승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풀밭에 버리려고 했다는 그것도 잘못된 거죠 다른 영상 또 이어서 보시죠 어느 아파트 주차장 남성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뒷걸음 들어요 하면서 뒷걸음 들습니다 도구 뭐야 도구 뭐야 차량 본인줄이 방금 뭐가 튀어나온 거죠 다시 한 번 볼까요 이런 라니라니 고라니 차에 부딪힌 뒤에 다시 어디론가 도망갑니다 백 변호사님 주차장에서 고라니가 튀어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라도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주차장에서 관리 책임이 있는 거 아닐까요 고라니 책임이죠 아 진짜 사실 주차장에서 고라니를 만나면 저도 정말 너무 무서워 뒷걸음치지 않아 그냥 뒤도 안 보고 돌아서 도망갈 것 같은데 일단 지난달 말에 충북 청주시안 아파트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관리실에 문의를 했겠죠 이 차주분께서 고라니 못 들어오게 막아야지 고라니 들어와서 차를 이렇게 부수게 만들면 어떡하느냐 근데 저거는 일단은 동물이라는 사고이기 때문에 면책사회라고 하고 자차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라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는데 사실 그게 맞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아파트에 고라니가 그냥 상시로 저렇게 출몰해서 저런 상황이라면 고라니를 지하철까지 내려오지 못하게 막을 차단 장치나 이런 걸 설치해야 될 관리 책임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동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렇게 차에 손해를 끼쳤으면 동물의 주인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 동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뭐 고라니가 주인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 사고는 너무 억울하시겠지만 본인 스스로 해결하셔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요기 요기 준수 요기 구독과 좋아요 느끼 Exodus 바로 잊지 마시고 좋아요